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근황 토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녹음편도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네요. 저희 블로그 쪽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저희 방송을 올리고 있는 서버 업체가 파티이라고 하는데 파티가 아프리카 TV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파티는 NHN 계열 회사인데 그것이 아프리카 TV로 팔린 거죠. 제가 7월 말쯤 돼서 뭔가 느낌이 좀 싸 하더라고요. 파티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원체 파티를 살펴보면 구독자 수가 한 명도 없는 팟캐스트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구독자 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파티 사용자 숫자가 없다는 거겠죠. 물론 인기 있는 방송들은 구독자 숫자도 날로날로 증가하고 있고 재생 숫자도 날로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느낌이 쌓여 있는데 결국 이런 공지가 나왔습니다. 9월 1일자로 파티가 아프리카 TV로 넘어간다고 하고요. 아프리카 TV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별풍선 쏘고 이런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잖아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비디오 생중계하는 그런 업체죠. 그런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비디오 서비스와 이번에 인수하게 될 9월 1일자로 인수하게 될 파티 오디오 서비스를 함께 아우르게 된 것이죠. 파티는 전면 무료였습니다. 전면 무료였고 용량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파일 하나당 제한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9월 1일 이후에 아프리카 TV가 이 파티를 인수한 다음에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도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팟빵에는 지금 올리지 않고 있죠. 팟빵에 여러 독점 시도가 있었고 모든 사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 영향력을 키우려는 건 당연한 건데 팟빵 같은 경우는 좀 비윤리적 혹은 무모한, 무도한 그런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아는 분만 아실 거예요. 어떤 것들을 많이 썼는지 여기서 설명해 드리긴 너무 좀 구차한 얘기가 될 것 같고 예전에 저희 방송 팟빵을 탈출해서 파티로 이전할 때 제가 녹음했던 방송 편이 있습니다. 청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팟빵에 방송을 올리면 쥐약에는 송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쥐약으로 청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서버로 쓰고 있는 파티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도 없었습니다. 쥐약으로 송출하는 것도 막지 않고 전면 무료고 파일 제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그런데 아프리카 TV로 넘어갔을 때에도 쥐약으로 송출하는 것을 막지 않는 이 정책을 유지할까 이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방송이 쥐약에 많은 빚을 지고 있죠. 저희 방송도 구독자 없다가 제로였다가 쥐약 공장장님께서 많이 지원, 지지를 해주신 덕에 지금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죠. 향후 9월 1일이 된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현재의 파티가 내놓았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 승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괜히 막 설레발 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왠지 느낌이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면 그때 가서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미리 좀 덜 놀라시게 미리 공지를 드리려고 그냥 토크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팟빵에서 탈출해서 팟빵에는 업데이트를 안 하게 되면서 청취자 숫자가 급감을 했고요. 청취율도 급감했고 원체의 저희 방송이 재미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전 청취자분들도 많이 떠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로 유입되는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파티 게시판에 글 써주신 새로운 청취자분도 계셨지만 이게 구독자 숫자가 현상 유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냥 관심 가고 호기심 있는 방송 그냥 구독 한번 클릭해 놓고 그 방송을 아예 듣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독자 숫자는 허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구독자가 유입되고 총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 방송이 살아남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9월 1일 날 아프리카TV로 파티 서비스가 인수된 다음에 뭐 어찌 될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저희 방송은 종방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팟빵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하기가 싫어서 팟빵으로 돌아가면 쥐약관은 이제 뭐 빠이빠이가 되는 거고 만약 그것도 싫다 그러면 유튜브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비디오 영상 유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디오 방송편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인기는 없지만 현재도 저희가 유튜브 쪽에 계정이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다른 오디오 영화 팟캐스트들을 검색해 봤는데 이미 유튜브 쪽에서 구독자 숫자나 조회 숫자를 많이 확보한 그런 방송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배워서 만약에 유튜브 쪽으로 옮긴다면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방송평만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튜브 쪽으로 저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예 유튜브 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제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외국 서버 업체로 가는 그런 선택지도 있는데 제가 언어가 좀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이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파티보다 더 좋은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외국 서버는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편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리하자면 9월 1일자로 저희 방송이 쓰고 있는 서버가 아프리카 TV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추후 일어날 변화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미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제가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청취자분들의 평가라든가 트위터 쪽에 다른 트친들의 평가도 읽고 있는데 유나 씨가 나왔던 엑시트 이거 평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쓸데없는 심파나 감정선이 없고 정말 심플하게 이 영화가 추구하고자 하는 탈출 재난을 당한 그 사람의 탈출 여정 그런 것들을 심플하게 담아냈던 거 합니다. 이런 영화가 좀 나오긴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 영화 평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선택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봉호동 전투도 개봉을 했죠.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리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할 텐데요. 저희 청취자분이 트위터 쪽으로 써주신 리뷰를 보면 국뽕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또 이러한 평가도 써주셨거든요. 국뽕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했었죠. 그 이전에는 액션씬이 안 좋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써주신 리뷰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런 평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봉호동 전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장이라는 일본기 미국인이 만든 일본 구구의 심층부를 파헤친다고 해야 되나 그들의 허위 이런 것들을 드러낸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었고 김복동이라는 영화도 있죠. 위안부 할머니 관련한 그런 다큐도 있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이 두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녹음하려고 했었던 안성기씨 나오는 사자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평가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저도 그 트친 분의 평가를 읽고 이 영화를 녹음하려다가 그 마음을 접게 되었는데 오컬트 무비라기보다는 오컬트를 배경으로 한 히어로 무비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대하고는 많이 좀 벗어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저는 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한 날짜가 8월 14일이거든요. 벌새라는 영화가 그 후기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영화는 한 몇 개월 전부터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탔고요. 20몇 관왕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 관객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시내피리이라든가 영화평론가들도 오늘도 보니까 아주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극찬을 다 믿을 수는 없고 일반 관객들의 평가를 좀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화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여름을 맞이해서 아주 호러 비슷한 느낌 변신이라는 영화도 이제 곧 개봉을 하겠죠. 이 영화는 예고편을 봐도 견제에 잘 나오지는 않던데 이 영화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다. 계략적으로 저는 극장에서 보지 못했지만 제가 읽어본 리뷰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최악의 경우 강신의 수다 방송이 종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마음이 좀 조급해졌어요. 그동안 녹음을 하려고 했었던 영화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서공감 시리즈도 타짜를 녹음해야 되는데 서편제도 OM 시리즈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기독 시리즈를 제가 하겠다고 맨날 뭐 한 1,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창동 시리즈도 마무리를 못했고 뭐 하나 해놓고선 마무리 지은 게 로봇 SF 시리즈밖에 없어요. 이거 참 마음이 더 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는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저의 방송이 계속 살아남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 블로그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 그 영화 페이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8월 달에 보신 영화들의 후기를 남겨주시는 공간이 있는데 많이 한적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그냥 토크 마치도록 하죠. 제 근황은 뭐 더위에 지쳐있다. 방송이 존폐의 위기에 있다. 그리고 평가가 좋은 영화들이 있었다. 뭐 이러한 정도 녹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음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 중순 지나서 조금만 더 지내면 여름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시길 바라고요. 몸관광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